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19일 가보일이니까요 말날입니다. 봄날 주인을 기다리는 푸른 청마이 날입니다. 오행산 가보는 목생화 즉 나무와 불이 오는 너무 좋은 그 상생관계입니다. 가보이 그 기운은 푸른 그 청마이 암세에 모두 들어있습니다. 넓은 세상을 질주하는 그 말날에 그 말이 그 푸른 또 새파란 청춘을 보내고 있는 가장 왕성한 그 힘을 자랑하는 그 청마이 날입니다. 질주본능 속에 감추어진 또 무한한 그 잠재성을 의미합니다. 말날은 그 오복이 펼쳐지는 날입니다. 그 말날 중에 또 청간의 그 으뜸 갑이 이끄는 이런 가보이 말날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그 돈복 가지고는 더 볼 것도 없는 최고의 또 최상의 모든 그 최상급을 다 붙여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날입니다. 우리가 그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. 정체된 그 돈복을 한 번에 그 만회할 아주 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. 요일에서 또 이렇게 그 불의요일 그 화요일이 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돈복의 그 화력은 그 용강로보다 그 뜨겁다고 보셔야 합니다. 이때 그 청강과 지지에서 모두 그 지나친 또 양기운 그 일석으로 인한 또 극한 지점이 그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음기운의 그 요소도 적절히 그 균형있게 또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날만큼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청강하게 받은 그 물그릇을 다른 날과 다르게 집에 있는 그 은박지 접시 하나를 준비하셔서요. 그 은박지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그 은박지 위에 그 올려준 그 물그릇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그 음력 8월의 그 돈복 그리고 그 말날이 이끄는 그 오복을 그 한치의 그 실기함 없이 온전히 그 집안으로 가득 거두들이는 그런 그 음향 조화의 그 상승효과를 불러들이게 됩니다. 이렇게 그 하루 두신 후에 그 날이 바뀐 후에 철수 또 원위치 시켜주시면 좋습니다. 가보이 그 이날 일진 전개는 오자를 그 복자로 읽으셔도 좋습니다. 앞에 그 청간의 그 갑은 으뜸이니까요. 복 중에 그 으뜸 복라를 암시합니다. 2023년 가장 그 체수 있는 가장 큰 돈복의 암시를 받는 날이라고 감히 그 말씀드리기에 조금도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크게 또 알차게 또 뿌리 깊게 돈복 거머쥐는 멋진 거 말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